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건 현장에 나와있는 김희쌤 기자입니다. 바로 이곳이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현장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사건 장소인의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이미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도 사실 우리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을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이 용액을 밀어붙이기만 하면은 어디서 어떻게 비판하게 될지 한번에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실험 준비물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이 루미놀 용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무기, 체열침, 혈액을 담아줄 토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루미놀 용액이라고 입장이 되어서 왔는데 저는 이 정도 양 구매하는데 만 원 정도 지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루미놀 용액이 딱 이 정도 들어있네요. 저는 은밀이를 샀고 분무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미놀 용액 자체는 굉장히 투명한 색깔이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루미놀만큼이나 필요한 또 혈액이 있는데 이제 피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게 됩니다. 먼저 고무줄로 간단하게 숙박을 해주고 방균 손가락으로 할게요. 어? 방균 손가락. 이렇게 날카로운 스팀을 여기다 꽂아주고 이렇게 깜빡하면은 피가 나오는 너무 깍두였나? 네. 깍두였나? 진짜 무서워.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식은 땅 나냐? 나 이거 쏠리고 있으니까 괜히 더 막 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헛소리하지마 인마. 아! 아! 아 난다. 근데 너무 작게 났는데? 잠깐만 이거. 이거 봐. 이게 뭐야? 피 난 거 맞아? 거의 덤인데? 이게 났어. 근데 생각보다 아프진 않은데? 근데 너 피가 진짜 안 난다. 이거로 실험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염지 손가락으로 해볼까? 응. 어. 더 깊게 상치가 나야 되는가? 근데 원래 그 정도 났긴 할 거야. 깊이 찌르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났잖아. 코피를 채취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코피가 나가지고 코피 조금 넣어줬어요. 근데 이거 하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났던 것 같아요. 이 정도랑 물이랑 섞어서 그 혈액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희쌤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균쌤의 혈액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작은 교실 중에서 세 군데를 골라서 한번 혈흔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곳은 뭔가 피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여기 이 모서리.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책상 다리에다가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혈액에다가 붓으로 조금 묻혀가지고 묻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위치. 그리고 두 번째 위치는 색상 모서리가 아니고 탁자 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균희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런 흔적을 깔끔하게 휴지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찾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불을 꺼야 됩니다. 불을 꺼야 합니다. 은근히 궁금하네. 아예 불 여기 다 끌까? 어 여기 꺼주라. 대박 무섭다. 어. 근데 이거 겹파트된 뭔가 왜 안 했을 것 같은데? 오! 이거! 아 근데 그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왜냐면 아예 그냥 찾았는데? 아 왜냐면 이거 아까 붓을 내가 올려놔가지고 아 그래? 어 근데 진짜 선명하게 찍힌다. 와 진짜 이거 좀 많이 묻혔어 근데? 그래도 나올 만큼은 했을걸? 이거 다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힌트를 좀 줄까? 어? 이거야? 그거? 어 맞지 않아? 근데 지워졌어. 그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그럼 왜 거기 나타나지? 이거 뭐야? 누가 피 흘렸던 거 아니야? 아 무서워. 서른 서른. 아 이거 진짜 아니야? 아 아니야. 어? 뭐야 근데 왜 나타나 갑자기? 여기 누가 피 흘렸던 거. 헐. 무서워. 어 뭐야 이거. 아니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니야 진짜 여기? 잘 못 쳤네. 뭐 다 깔아요. 아니 너 찍는 거 다 찍어야 된다. 아 여기 있어? 모르지. 안 나와 근데. 어 진짜 어디 가. 어 여기다.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맞아. 와 엄청 잘 나와. 많이 뿌렸네. 응. 나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우와. 이거 봐. 진짜 신기해. 진짜. 진짜 밝다. 아 이거 진짜 뭔가 난생 처음 보는 색깔 아니야? 응. 그치? 진짜 신기해. 여기서 이렇게 상처가 났으니까. 응. 아마 피해자는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을 거야. 나름 생각했어. 아 진짜? 어 이제 피해자가 어디에. 네. 근데 다른 거 어디 있어 알려줘. 알려줘 이제 말해줘. 따로 사왔잖아. 하나 말해줘? 여기. 이거 아니야 뭐야? 그거 아닌데. 거기는 아예 안 묻혔거든. 끝부분에. 아 이거. 한 개 더 말해줘? 응. 블라인드에서 한번 사봐봐. 우와. 이거 머리 좋다. 블라인드 될까? 용인 거? 이거야? 응 맞아. 우와. 대박.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늘은 마치 제가 형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던 실험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재미 항목에서는 별 5개. 난이도는 별 2개. 그다음에 비용은 별 3개. 마지막으로 위험성은 별 2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과 같은 경우에는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